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원 화성행공에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참 좋고 따뜻해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뭐 계획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둘러볼 생각입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거기가 아쉬우니까 몇 손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화성행공입니다 들어가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 저는 화성행공 쪽에서 자원문 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갈 목적은 저기 열기구 보이시나? 저기 멀리 보이는 열기구 쪽으로 향해서 열기구 쪽으로 갈 거예요 뭐 저기에서 시간이 되면 전망 보고 마칠 생각입니다 화성행공에 왔습니다 화성행공에 왔습니다 딱 볼 거 없네요 저는 지금 화성행공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화성행공에 있습니다 광원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광원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광원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이거 진짜 좋다 아.. 괜찮은 것 같아요 음.. 예쁘네 아이고 힘들어 죽을 뻔했네 야 저는 방금 저기 멀리 있는 그 화상행공에서 여기까지 한번 걸어왔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현재 시간은 4시 48분 아마 그 윗몰 시간이 한 8시가 7시인가 그쯤 될거에요 저는 아마 그때까지 여기 머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연이 날린다 연 아 연 날리고 싶더라 아 연으로도 좀 찍을까요? 네 아 연으로도 좀 찍을까요? 아 연처럼 에이 차가워 야 오늘 탈거 타어나서 열기가 처음 타보는 거 괜찮아요 어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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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와 올라오는 날이라 그래 천천히 올라오는 날 90m 정도 올라가고 대중이 돌아다니시면서 사진을 찍고 핸드폰 촬영하실 때는 구매용 바꾸는 이름 좀 알아주시고 뭐? 이거 왜 이렇게 아 진짜 왜 잘하는데 뭐 뭐 뭐 왜 이렇게 써요 진짜 손이 돼 이게 좀 타워를 넘으면 움직이지 않는데 괜찮은데 아 추워 위 안에서 매일을 다닐 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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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공간만 이거 다른 데서 내려가 뒤에 끈들 타면 올라간다 찍어주세요 아 아 끝났다 어디 어디로 가라 천만명이 아닌데 그렇죠 네 아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원에 있었던 일정 오늘 이게 마지막이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쉬겠습니다 그럼 빠이 속전 스타 음 실내만 멍 엔 멍 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